그러면 5월 1일 사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연 박재강 선생이 쓰신 징심록, 부도지가 어디에서 쓰여졌을까? 그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추적해본 자료입니다. 여기에 무궁화 또 얘기가 나와요. 저번주에 우리 민족의 꽃은 무궁화가 아니라 진달래, 창꽃, 마화, 천지와 진달래인 것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지와 진달래는 한라산에서 백두산, 동북상성 전체를 봄에 뒤덮는 우리 민족의 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라를 근화 향해 나와라 그래가지고 신라의 무궁화 꽃이 많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국 4기 신라봉계 일식 본척지를 서울대 천문학과 학과장 하시던 박창봉 교수가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초기, 과연 7세기 이전의 신라의 수도가 어디 있었을까? 일식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지역의 그 나라의 수도가 있었다는 게 고천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국 4기 신라봉기 시조 끝의 거스갈 이 거스갈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지에 정확히 뜻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도를 행하는 석족무리들 한족을 경계하고 부도를 지키는 방어장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마고의 마고대성의 나라를 지키는 대표하는 우리의 대표자다. 3국 4기에 보면 4년 신라 4년 여름 4월 초하루 신축일에 일식이 있었다. 거스간 4년에 그리고 30년 여름 4월 거문 기회일에 일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32년 가을 8월 거문 월메일에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3국 4기 신라봉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까마 세제에서 저물어 나온 여기가 일식이 제일 잘 관측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식은 지구 전체에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는 하니까 신라 최적 관측지가 양자강 이남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크로스업 해보니까 한반도로도 나오지만 양자강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 신라하고 상관이 없죠. 아래쪽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추정이 되는 곳이 신라의 주요 관측지가 바로 여기에요. 한양. 여기 무한인데 옛날 이름이 여기 한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다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대별 산인데요. 여기가 합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고구려 6위를 보셨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6위 5건에 보면은 신라 수도가 초기 수도가 무한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대별 산을 경계로 해서 백제하고 경계인데 초기 백제 수도가 합비로 나온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 그럼 책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지역이 이게 신라 초기 수도 지역입니다. 일식 집중 관측지. AD 780년 이후에 만일 지금 현재 경주역으로 집중 관측지가 이전 이동이 돼. 그게 뭐냐. 신라 수도가 무슨 면용에 의해서인지 이동이 됐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왕이 천문, 제가 천문 요초에, 세종, 아니지 조선왕조실록에 영조 대왕의 천문 기록을 저번에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곁에 천문을 바라보는 천문관이 있어야지만이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이 바래만 요역으로 나오고 고구려는 더 북쪽 곤란밭으로 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정확히 요지역이에요. 묘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나오는 일식 관측지로 본 신라의 수도는 바로 이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유기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신라 수도 한양이 맞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신라가 건국될 당시 수도는 어디고? 현재 경주가 신나 천년 역사의 보도가 맞냐? 그런데 왜 단 한 명의 왕의 무덤의 영문이 발견되지 않느냐? 신라에 가면은 그 수많은 고문이 있는데요. 왕의, 어떤 왕의 무덤인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저 오전 선생님은 직접 다 가서 확인했어요. 이게 후대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 문족의 어느 왕 무덤인 것 같다. 그때 갔다 팻말을 꽂아가지고 지금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무덤의 이름이 주인이 다 다릅니다. 단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자, 일식간적치로 찾아낸 신라 수도는 제가 볼 때 이 무한 옛날 이름, 한양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곳은 무궁화 야생지가 직접 분파하는 재료인데 무궁화는 아연 생성 식품이라서 북위 38도 이하에서만 자라요. 자, 보세요. 신라를 근화의 향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근화가 무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치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책 채문창 후 문집의 근일표 사부로 북구 거상표 여기 보면은 상기문집 내용은 신라 호경왕 공룡 1997년에 책치원이 임금의 명을 받아 당나라 광종업에 쓴 극서로 발해의 국민들이 당나라 국방지역에 들어가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인데 이 극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근화향 겸양 잡침 고시국 독풍유성 무궁화의 나라 즉 신라는 검소하고 겸손한데 겸양 점점 세약해 가고 고시국 즉 발해는 다른 나라를 해치고 아프게 하는데도 독통 더욱 강성해 가고 있다. 이제 이 신라에서 발해로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 무궁화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시단은 과연 어디냐 이게 무궁화 야생지 집중 분포지입니다. 까만게 무궁화 야생지가 어디 있어요 양자가 말이죠 여기가 바로 무한한양이에요 그리고 점으로 되면 이게 무궁화 야생 무궁화가 집중으로 분포하는 것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좀 있죠 없습니다. 38도 이하에만 사요 이게 아열땡성 식품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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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무궁화 식재지 분포 이건 뭡니까? 심었다는 얘기죠. 윈위적으로 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신라가 무궁화의 나라라고 근화향의 나라를 가보는 것도 또 일식간척지하고 또 겹쳐요. 하대신라가 분명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족들이 여기로 이주를 했어요. 지금 경주로 자 또 한가지 중국의 양만년이라고 하는 여류학자가 초나라 후예들이 한반도로 이주해서 신라를 근곡했다고 하는 논문을 냈어요. 이유가 뭐냐 자 봐요 여기 옛날 이름이 한양입니다. 무한으로 바꾸기 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한 아래의 태백상에 3767곳이에요. 여기서 발원에서 내려오는 강 이름이 여기 뭡니까? 한강입니다. 한강이에요. 간짜체예요. 한강이 태백상에서 발원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닿는 도시 이름이 한양이죠. 우리나라 태백상에서 한강이 발원에서 끝나는 나라 여기 서울이 옛날 이름이 한강 아닙니까? 한양이죠. 한강이고 한양 자 이 근처에 이 지금 합비라고 되어 있는 이 옛날 이름이 경주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경주하고 똑같아요. 우리 경주는 여기 있죠. 그래서 양만년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합비입니다. 합비가 이게 옛날 경주에요. 여기 태용산 있죠. 구공산 있죠.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인가봐요. 그리고 화양동 있죠. 우리도 화양동 개국이 있죠. 서호 강화학교 서호 태호 양조위고 마도산 우두산 동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태백산에서 한강이 발원해서 한양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강릉이 있죠. 양양이 있죠. 동종오라는 호수가 북한에 있어요. 옛날 강원도에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강릉이 있죠. 양양이 있죠. 이 가장 큰 인물 호수가 동종오네요. 그래서 중국 여류학자가 여기 옛날에 사천성 성도 인근이 이쪽에 초나라 땅이었거든요. 초나라 유민들이 이럴로 이주를 해와서 만드는 나라가 신라다라고 주장을 하는거에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주도 있고 광삼김씨 본양 광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모든게 다 있어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전주방송국에서 중국에도 전주가 있다고 한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풍선, 복물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처럼 복사가 되어 있는거에요. 진영까지도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천문을 따라왔다고 보는거에요. 천문을 따라왔다고 보는거에요. 그때 뭔가 하늘에 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여기 덕안이 있죠. 한양이 있죠. 여기 학비가 팔공산이 있는데 여기 뭐에요. 여기 경주라고 되어있죠. 옛날 이름이 경주입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두가지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북방 이 고원을 따가서 고구려를 통해서 한반도로 들어온 한낭고기 거기는 산계를 삼싱이라고 놓고 있어요. 티벳 수미산에서 동쪽 사천성 성도 양자강을 타고 또는 운남성을 타고 그렇게 해안가를 타고 대만을 거쳐서 와도 크로시아 해류를 타고 한반도로 바로 들어오는데 요 남쪽으로 들어온 상해에서 오거나 산반반변서에 들어온 이것은 바로 박채장 선생님이 쓰신 진신목 부도지에 나오는 상계 마고 궁 황궁 시에 1970년의 역사를 넣은 부도의 역사가 남강으로 전해졌어요. 이 두가지가 두가지의 부도를 통해서 근데 그 중심은 제가 보니까 고구려가 아니라 제사장 계급이 실러있던 것 같아요. 부도지를 보면 그래서 그 제사장 계급들이 끝부분 건강의 땅이라고 하는 여기 경조쪽에 와서 안착을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채장 선생님이 AD 419년에 일본에 가서 승국을 하셨거든요. 왕자를 구하고 그러면 AD 419년 이전에 증신록 부도지를 쓰셨던 곳은 어딘가 신라의 중심은 한양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거기에 제일 유명한 누각이 그 증심흔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항암루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누각이 있어요. 중국 한시에도 엄청나게 그 등장을 합니다. 항암루 항암루는 호남 악양의 악양루 강서 남상의 등왕갓과 함께 강남의 3대 명루 천하절병이라 일컬해지는 곳이다. 1700년 동안 오면서 일곱 번 서실되고 일곱 번 중건되었는데 지금의 모양은 1985년에 중건된 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최신식 누각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은 강 이름이 한강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맞죠? 옛날 이름이 무한의 한양이죠. 바로 여기에 적벽강이 있습니다. 이 강줄기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암루가 있죠. 한양에 제일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이게 지금 생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한양에서 제일 좋은 눈광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것을 백예곱으로 그림도 너무 많이 읽고 한시도 너무 많이 읽고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황암루 최호 옛날의 신선은 이미 황암을 푸고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 땅에는 그저 황암루만이 남아있다. 황암은 신선을 태워간 뒤 돌아올 줄 모르고 흰 구름만 천년 동안 변함없이 하늘에 떠있다. 맑은 양정한 건너편에 한양거리 나무들 보이고 강 가운데 앵모주에는 향긋한 풀이 무성하다. 해지고 고향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둘러보니 광의의 저녁안개 서리고 실험만 더해진다. 그래서 이 황암을 보면은 삼국시대 오나라 성군시대 이곳에 신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와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한잔을 드렸더니 더 큰 잔으로 달라고 하여 여러 잔을 마시고는 돈도 내지 않고 떠났다. 며칠 후에 또다시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니 신씨는 실험개색이 없이 계속 술을 주기를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밀릴 숫갑을 갖겠다고 하며 노란 귤 껍질로 벽에다가 학을 그리니 황학도가 되었다. 송벽을 치며 노래를 보내면 학이 튀어나올 터이니 이것이 그동안에 숫갑이다 하고 떠났다. 그러자 신씨는 송벽을 치고 노래를 하니 정말로 벽에서 노란하게 튀어나와 춤을 동싱돌싱 추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성인들이 찾아와 신씨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신선이겠지 어떤 이 노인은 10년 후 노인이 다시 나타나자 술을 대접하려고 하니 술은 필요 없고 학을 대접했다고 하면서 피리를 부니 노란하게 나타나 구름 위로 헐헐 날아가고 나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보고 신씨는 주막을 할고 그 자리에 전자를 지어 노인과 학을 기르기 위해 황학루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노인은 비문이라는 성인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황학루는 원하나 시절에는 화수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무리 찾아와 시를 남기고 갔는데 당나라 시인 최고의 황학루가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강의는 어쩌면 이 황학루가 황학루가 신라 충신 박재상 선생님 두도질을 증신동으로 기록한 그 증신동으로 진신동으로 모르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이백에 이백에 황학루에서 맹호연이 광동으로 가는 것을 보내며 가는 시를 마지막으로 하고 사진박이 마치겠습니다. 옛 친구는 이 황학루에서 이별을 구하고 꽃피는 사물에 배타고 양주로 내려갔다. 외로운 돛담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배는 것 아득히 하늘에 닿은 장갑을 도니어라. 이 장갑은 양자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평지지역이니까 이 꼭대기에서 망로로 적병이 오고 하는 감시초소도 했다고 합니다. 1985년도에 중근하게 중근하게 5분 쉬었다가 오재환 선생님 강화 황몽자의 태권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